봄투데이 어터제품의 아이폰5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포장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의 색상은 오렌지 색상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태리산 최고급 베지터블 가죽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구요. 품질 보증 카드와 가죽 선질법이 나와있는 사용설명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구성품은 3M 양면테입이 함께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안쪽 사출 케이스를 사용하시다 추후에 변경할 의사가 있으시면 다른 케이스로 변경하실 수 있게 테이프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카드 포켓, 카드 수납이 총 3군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는데요.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켓 뒤를 보시면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었구요. 제품의 아이폰5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오픈형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안간 소재는 전체적인 가죽과 동일한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 앞쪽을 보시면 리백 장식이 되어있는데요. 리켈이라는 금석으로 제작이 되었구요. 제품의 전체적인 소재는 최고급 이태리산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만져보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품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구요. 제품이 잘 되었습니다. 제품을 올려줍니다.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이 잘 되었습니다. 제품을 올려줍니다. 제품이 잘 되었습니다.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